국내 증시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러시아에 투자하는 킨덱스 러시아 MSCI ETF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어제 해당 ETF 관련 긴급 공지를 통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수사업자 MSCI가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고 모든 지수 내 러시아 주식에 대해 오는 9일 종가부터 0.00001 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여파입니다. 운용사 측은 추경 매수 등의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거래소도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 거래 정지 등 시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